자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오랜만에 이제 화면을 들고 왔는데요 뭐를 찍을 거냐면요 담임 관련해서 서류들 좀 예시를 보여드릴 거에요 물론 본인 스타일이 좀 생기실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가 하던 대로 하시면은 절대 안됩니다 저도 친구 파일 받아 가지고 썼었는데 수정에 수정을 가해서 쓰는 건 괜찮지만 무조건 그냥 친구 파일 혹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파일대로 가면은 본인 스타일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뭐를 준비하는지를 우선 보여드릴 테니까 이 파일을 이제 다운받으시고 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임 파일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준비를 했어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쭉 보면은 첫 번째로는 청소 모듬을 짜야 돼요 근데 이 청소 모듬은 아마 업무 분장이 끝나고 환경부에서 특별구역을 지정을 해주고 내가 맡은 반이 몇 반인지 알아야지만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실만 우선 반 인원의 한 3분의 2 안에서 한번 정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좀 크게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6반이었었는데 청소 모듬을 이건 특별구역이었어가지고 이거를 뺐었어요 6명을 빼고 그 다음에 A, B, C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많으면 7명 적어도 6명이서 청소를 하게 시켰었어요 근데 이때는 2명씩 3분 단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짰었고요 이제 그냥 5열이라면은 저는 쓸기를 2명이 하거나 아니면 3명이 하거나 많긴 5명씩도 시켰어요 그래서 편하신 방법대로 여기를 나눠가지고 청소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이제 시키되 빨리 끝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 어떤 선생님들은 4명, 5명만 시키되 청소 텀을 굉장히 길게 두시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4명, 5명이 하면은 내가 일주일 청소했을 때 거의 그 다음 달 지나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A, B, C조로 나눠가지고 일주일씩 청소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청소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홀수일 경우 잘 맞지 않아가지고 손걸레도 몇 번씩은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은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책상을 다 뒤로 밀고서 쓸고 닦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청소를 다 끝내고 검사를 맡은 후에 집에 기가하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다 교실이 다 끝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역할이 끝나도 청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했었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아서 그냥 끝나고 제가 검사하면은 가라고 하는 시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청소 안 하고 튄다고 하죠 토끼면은 그냥 그 주에 청소를 계속 시켰어요 계속 튄다 그러면은 아침에 시키고 쉬는 시간에 시키고 어떻게든 청소를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소를 빠져야 된다 그럼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바꿔줄 친구를 구해서 선생님께 알릴 수 있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로 짰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씨체는 배달의 민족 도현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별 시간표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확정은 아니거든요 보통 3월 중순쯤에는 확정이 나요 근데 저희 학교는 좀 큰 편이라서 보니까 3월 말쯤에 시간표가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 말쯤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책상에 붙일 수 있게 이거를 다 채우고 잘라서 코팅까지 해서 나눠줬었어요 저는 뒤에 양면 테이프까지 붙여가지고 나눠줬었습니다 보통 개인당 한 장 이상씩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하는 게 역시 담임 역할인데요 보통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해주기 때문에 되게 당연하게 요구를 해요 이거 해달라고 근데 이것도 본인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역시 시간표인데요 시간표 이거는 임시 시간표더라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A4용지로 해주셔가지고 교실 앞뒤에다가 게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전지에다가 따로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 뒤에 학생들도 잘 보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4장 정도 뽑아요 그래서 교실 앞에 두 장 그 다음에 사물함에다 두 장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교실 앞에다가는 거기 교탁 위에다가도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학기, 2학기 두 가지 버전으로 했어요 방금 건 2학기 때 사용했었고요 이거는 1학기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제 취향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3월 달에 바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규칙이거든요 근데 이 규칙이 보통 비슷해요 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4가지를 했었는데 교내 음식물 섭취 이 경우에 저희 학교는 매점이 생길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음식물 섭취를 하면 안 됐어요 왜냐면 쓰레기가 생기니까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걸리면은 이제 4회 때까지 기준을 두 대 여기 아래다 적어놨습니다 1회는 구두 경고 및 가벼운 처벌 그러니까 심부름 정도 시키는 거고요 2회째는 대청소 시키고 3회째는 이게 화이트 카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 평점제인데 벌점제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려면은 일주일 동안 청소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청소의 여정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교실 청소가 A조 차례인데 A조가 안 하고 이 3회째 경고받은 학생이 다 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리고 4회째다 그러면은 부모님과 전화 상담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거대로 철저하게 지키진 않더라도 대체로 저는 이 순서대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지각 아니면은 이거는 뭐 지각은 아예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 지각이나 아니면은 교복 상태 물량 아니면은 수업 및 조정 내 태도 물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아마 제가 수정을 할 것 같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교실 앞에다가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트를 이용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런 글씨보다는 도연체가 더 좋아서 도연체를 해놓고 3월달인데 보통 3월달에는 번호 순서대로 앉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29번까지 그래서 임시반장 임시부반장 뽑고 컴퓨터 관리는 보통 다른 학교도 있죠 컴퓨터 관리 그 다음에 임시봉사부대장들 이제 한 달 동안 지켜볼 거라고 얘기해놓고 여기다 적은 다음에 이제 제 내선 번호를 적어놓고 지나치게 떠드는 학생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여기다 써놓습니다 실제로 연락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학생들도 약간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번호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시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꿔서 앉는 경우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대비해서 번호랑 이름을 같이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제 과목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꿨어요 이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일주일씩 바꾸면 너무 정신 사납고 그 다음에 이 일렬로 앉을지 아니면은 짝길이 앉을지는 전 학생들한테 보통 물어보는 편이었어요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리 바꾸기를 아날로그 식으로 뽑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자리 바꾸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 바꾸기 프로그램도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으면 돼요 인원수는 여기에다 적으시고요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리 배치를 하고 싶을 경우에 이걸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3분단, 4분단, 5줄용 이런 거 있잖아요 5줄용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효과 켜기 하면은 이렇게 자리 배치 했을 때 이렇게 5, 4, 3, 2, 1 하고서 발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덮개 효과는 일일이 하나씩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출력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드에 저장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타이핑을 해서 나눠줬어요 어쨌든 이거를 하되 이렇게 제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잘 안 보인다 하는 학생을 앞으로 보낼 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하면 또 자리를 조정을 해주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자리 배치도에 넣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더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sonora 전쟁 Sakar 오늘 게다가 이런 거 عد View 오늘 게다가 Couple 10 제가 socially 엉 comunque 전쟁 entire